아이고, 이게 뭐야? 내가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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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, 뭐가 들었지? 어머, 이게 다 뭐야? 어우, 세상에. 여기 이게 다 여기 있었네. 난 병원에다 두꺼운 줄 알았는데. 어머, 이거 어서 본 것 같은데? 여기에는 또 뭐가 있지? 뭐야? 어? 사슴? 형님, 어디 갔어요? 아이고, 감추하지. 동기 보면 저것도 달라고 난리 된데. 나중에 저기 뭐 만나면 입혀 보내야지. 풀어가. 갈순이는? 응. 계롱이 구두점에 있어요. 아이고, 성님 걔 걱정되세요? 걔가 엄마엄마 그러니까 진짜 딸 같으세요? 아이고, 그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기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왔어? 신고했어요. 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. 아이고, 서울에도 신고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무리 이 동네 아이돼도 빠지기를 청계천에서 빠진 애니까 말이야. 아이고, 성님이랑 정옥이 가는 길 뻔하잖아요. 이 동네 좁아가지고요. 애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소문 다 날 거예요. 금방 부모 찾을 거예요. 그래, 뭐 그러면 다행이고. 아, 그럼 그동안 그 멍청이 어디서 살아? 뭐? 어디서 살기는 우리 집서 살아야지. 할머니, 지금 제 정신이야? 아이고, 그러면 주운 애를 어떻게 내다 버려? 응? 내다 버릴래도 너무 멀어요. 아, 싫어. 나 걔 안 살 거야. 당장 내쫓자. 내쫓기는 어딜 내쫓자, 그 어린 걸? 아, 그건 개 사정이고. 안 그래도 가난하고 좁은 집에. 아, 무슨 또 애야. 아휴, 얼마 안 있을 거야. 며칠만 있으면은. 아, 며칠이고 뭐고 싫다고요. 할머니가 안 내쫓으면 내가 나가라고 할 거야. 너 개천에서 주워왔다고. 응? 그래, 그래. 너 그러기만 해봐라. 너는 저 들판 숲속에서 주워왔다고 내가 다 까발릴 테니까. 할머니. 아, 좀 나와봐요. 응? 응? 뭐야? 뭐야? 뭘? 응? 응? 왜? 응? 어머, 무슨 일이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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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주저앉아서 데려와시오. 아휴. 그 맥을 짚어보니 빠르고 약한 게 기운 같은데. 응? 뭐에 놀란 것 같이오. 아휴, 그럼 얼른 들어가부터. 저, 저 침을 맞아야 되니까 일단 지방으로 가요. 응? 그래. 아휴, 도대체 뭔 일이야? 아휴, 짜증나, 이 씨. 아휴.